올해 미스 아메리카의 사상 최초로 한국계 미국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코네티컷줏 언캐스빌의 모이건선 아레나에서 열린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한국계 3세 미국인 에마 브로일스가 우승 왕관을 차지했습니다. 브로일스는 수상 소감을 통해 나는 결점이 있다,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ADHD와 강박증의 일종인 더마틸로마니아, 즉 피부 뜯기 장애를 갖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과 싸웠고, 이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의 한국계 미국인을 대표해 대회에 참석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미국으로 이민 온 조부목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스 아메리카는 지난해 팬데믹의 영향으로 취소돼 이번이 100회가 되었던 가운데, 100회의 주인공으로 한국계가 수상을 하는 영광도 안게 되었습니다.